네. 시간이 갈도록 차이는 더 벌어질 것 같이 보입니다. 뭐 쳐나오신 선수 상대방의 노림수를 흔들림 없이 잘 피해가고 있습니다. 천하우신 3단.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. 한국기원 데이터베이스에 나와 있는 것으로는 한국 선수들과 그렇게 많은 대결을 펼치지는 않았어요. 대략 한 5번 정도의 대결이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 쟁쟁한 선수들과 대결을 펼쳤더라고요. 네. 어떤 선수하고 대결을 펼쳤나요? 네. 한국의 이동훈 또 신민중 구단 그리고 나현 구단과도 대결을 펼치기도 했는데요. 지금 돌을 걷었습니다. 네. 지금 돌을 걷어야 될 것 같아요. 네. 더 이상 차이를 좁힐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 그쪽에서가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. 네. 붙인 수로도 밀어가는 것이 좀 나섰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. 아까 제가 고액을 했었죠. 호구친 자리 대신에. 네. 그렇죠. 호구친 수로는 밀어가는 것이. 네. 지금 이쪽을 아까 이렇게 호구쳤지 않습니까? 이걸? 네. 이 호구친 수로는 역시 밀어가는 수가 좋았고요. 역시 그 부분이 오늘의 가장 큰 승부처였던 것 같습니다. 네. 마지막에 가서 또 이쪽을 도다본 수가 좀 문제수이긴 했지만 문제... 이 바꿔치기로 갔으면은 어떻을까? 아쉬움이 남아요. 네. 아쉽긴 하지만 문민종 선수 참... 네. 잘 싸웠습니다. 백불기의 승입니다. 결국 쳐나오신 3단위 승리를 가져갑니다. 문민종 선수 좀 결과는 아쉽게 되었지만 이번 영재대결에서 정말 잘 싸웠습니다. 전화오신 3단. 지난해의 서륙을 제대로 하네요. 이번 영재대결에서 3승을 기록을 했고요.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.